3장.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용광로 속에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재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마술 부리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대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씀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가, 너희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